봄투데이 안쪽에는 밀림방지 젤 패드가 들어있구요 품질 보증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제품을 열어보시면 하얀색 천에 쌓여져 있는데요 제품 색상은 네이비 색상이구요 안쪽에 보시면 이탈리아 베지터블 가죽협회 인승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핸드폰을 꽂아놓는 부분은요 가죽과 금속으로 같이 제작이 되어있는데요 핸드폰을 넣으실 때 무리하게 잡아당기지나 무리하게 넣지 마시구요 연프로 살짝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넣어주시구요 제품 남은 가죽 부분은 안쪽으로 말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죽 부분이 핸드폰과 맞게끔 제작이 되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카드 수납공간이 총 3군데가 있는데요 카드를 수납을 해주시면 되구요 또 옆면에는 지폐 수납공간이 있어서 지폐를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안감은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있구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구요 겉에 소재는 이탈리아 알파의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구요 약간 가죽이 굉장히 질감이 느껴지는데요 100% 천연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했구요 한정수량만 대질 제작되는 수재 케이스입니다 두께가 약 1.8mm의 가죽 두께 그대로 살려 제품보호가 탁월한 제품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개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